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디스플레이 블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시는 블럭이 바로 디스플레이 블럭입니다. 이 블럭은 EV3 화면에 출력할 이미지, 도형, 텍스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린 그림들을 출력할 수 있는 블럭입니다. 우선 이 블럭의 제일 상단부를 보시게 되면 왼쪽에 디스플레이 모양 하나, 그리고 오른쪽에는 파일 이름을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우선 여기 왼쪽에 있는 디스플레이 모양은 디스플레이 미리 보기 창입니다. 이 그림을 좌클릭을 해보시면 이것처럼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이 바로 디스플레이에 어떻게 그림이 출력이 되는지, 혹은 도형, 텍스트가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한 번 더 이 디스플레이 모양을 누르시게 되면 미리 보기 창이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있는 파일 이름은 클릭하시게 되면 LME 프로그램에서 지원하는 그림, 표현, 눈, 정보 이런 것들이 쭉 있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이미지라고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이미지는 여러분들이 편집한 이미지, 혹은 다른 이미지 파일을 불러오실 때 사용하는 프로젝트 이미지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이 아래로 내려오시게 되면 지우개, 그리고 X좌표, Y좌표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지우개는 현재 나와있는 디스플레이의 모든 내용, 이미지나 도형, 텍스트를 모두 지울 것인지 안 지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 X좌표는 가로줄, 그리고 Y좌표는 세로줄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XY좌표는 X는 오른쪽으로 갈수록 양수이고, 왼쪽으로 갈수록 음수죠. 여기서 나오는 X좌표는 똑같습니다. 하지만 Y좌표는 반대입니다. EV3 Y좌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플러스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림으로 예를 들자면, 먼저 이렇게 눈 모양에 있는 그림을 먼저 출력해주시면 이쪽에 그림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창을 누르게 되면, EV3 화면에 지금처럼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Y좌표가 플러스가 될수록 아래로 내려가고, 마이너스가 될수록 위로 올라간다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위로 올린 Y좌표에 있는 레바를 위로 올렸더니, 마이너스 23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아까보다 위쪽으로 올라간 것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아래로 내릴수록 플러스의 값이 되는데,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X좌표와 Y좌표는 이런 식으로 나와있고요, 이 디스플레이 그림의 아래를 누르시게 되면, 텍스트, 도형, 이미지, 그리고 화면 초기화가 있습니다. 여기서 텍스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키보드 좌판으로 작성한 텍스트, 글씨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양은 아까 제가 말했던 도형, 자각형, 원형, 라임, 점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미지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모양으로,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파일 이름을 통해 이미지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 초기화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실행 중인 프로그램 이름과 마인드스톰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도형을 누르시게 되면, 예를 들어 라인을 누르게 되면, X1, Y1, X2, Y2, 그리고 검은색이냐, 흰색이냐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 검은색과 흰색의 차이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디스플레이의 검은색 혹은 아무것도 없는 색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검은색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그 검은색을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하얀색은 디스플레이에 아무것도 출력이 안되어 있는 검은색이 아예 하얀색을 말합니다. 이 상태에서 화면을 지우게 되면, 화면은 그냥 흰색 백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하얀색으로 하게 되면, 흰색 백지에 하얀색 글씨를 쓴 것과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게 X, Y 자표가 두 개가 잡혀 있는데요. 이 두 개는 디스플레이 미리 보기 창에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X1, Y1 자표를 잡고, X2, Y2 자표까지 선으로 쭉 그은 것처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텍스트는 이렇게 화소와 눈금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화소는 좀 약간 픽셀 같은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눈금으로 하시면 좀 더 큰 픽셀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로 바꾸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있던 파일 이름이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란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지금 마인드스톰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지금 이 상태에서 재생을 누르게 되면, 디스플레이 화면에는 마인드스톰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처럼 재생을 눌렀더니, 마인드스톰이라고 나온 것 같지만, 약 0.001초 정도 깜빡인 다음에 프로그램이 종료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디스플레이는 그냥 출력해라 라는 명령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다음 프로그램이 없기 때문에 프로그램이 명령이 없구나라고 판단을 해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가 정확하게 출력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간단하게는 뒤에 대기블럭을 하나 붙여주시면, 대기블럭이 나와있는 조건처럼 1초 정도 후에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제 다시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 왼쪽 상단에 마인드스톰 쓰라고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리 보기 창을 누르시면, 큰 칸으로 마인드스톰이 위쪽에 나와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글씨를 낮추기 위해서는, 이 Y자표에 입력을 해주시면, 이렇게 입력한 값만큼 글씨가 내려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에도 똑같이 마인드스톰 쓰라고 하는 텍스트가, 아래로 내려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EV3 포트의 출력 포트와 입력 포트에 꽂혀있는 센서 혹은 모터가 현재 어떤 값으로 읽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상태를 알고 싶으실 때는 이 디스플레이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하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그 궁금증은 이 텍스트 화소 혹은 텍스트 눈금으로 하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에 있는 텍스트 입력란을 누르시게 되면, 유선이라고 있습니다. 이 유선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처럼 디스플레이 블록 모양이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됩니다. 이렇게 변경이 되고, 이 상태에서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처럼 아무것도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디스플레이 블록에 어떤 값이 들어오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값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이쪽에 텍스트라고 하는 글씨가 붙어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입력단자라고 해서 y역 값으로 이용을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이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예를 들면 이렇게 루프를 씌우셔서, 루프에 있는 출력단자와 입력단자를 연결을 해주실 때는, 반드시 이 단자가 돌출되어져 있는 방향을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 출력단자에서부터 마우스를 클릭한 상태로 드래그를 하시면, 이렇게 단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와이어라고 부릅니다. 이 와이어를 텍스트에 이렇게 붙여주시게 되면, 루프에 나오는 숫자가 디스플레이로 계속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들어오는 값을 이 디스플레이 블록이 출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1초에 하나씩 계속해서 숫자가 올라가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마우스를 단자 위에 올리게 되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이 숫자가, 지금 이 와이어를 통해서, 몇의 숫자가 입력이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인 디스플레이 블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엔 좀 더 여러분들이 직접 그린 이미지, 혹은 바탕에서 컴퓨터 내부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불러올 때 사용한다 했습니다. 이 블록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이 프로젝트 이름에 그 파일의 이미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 이미지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위쪽에 보시게 되면 도구가 있습니다. 이 도구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여러 가지 목록 중에 이미지 편집기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 편집기를 누르시게 되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화면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자유롭게 그리신 다음에, 여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디스플레이의 이런 식으로 출력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저장을 누르시면, 프로젝트 이름 란을 저장하라는 문구가 나오게 됩니다. 영어로 ABC를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파일이 저장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걸 닫기 누르시고, 파일 이름에서 보시면, 프로젝트 이름으로 ABC가 추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ABC를 클릭을 해주시면, 미리 보기에 이렇게 창이 나오죠. 여기서 이제 재생을 누르시게 되면, EV3 화면에서 아까 그린 그림이 출력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디스플레이 블록에 대해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화리티였습니다. 감사합니다.